오늘은 한 2주 만에 지금 아침 출근 시간에 바이크를 타려고 합니다. 이번 주도 거짓말같이 일요일 날 또 비가 온다고 그래서 차는 그냥 주차장에 파킹하고 바이크를 오랜만에 아침에 타고 가려고 하는데 아침 날씨가 그렇게 많이 춥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어저께 이 권틀렛 장갑이 왔기 때문에 열선을 착용하기 전까지는 최대한 한번 그냥 가볍게 좀 타보려 합니다. 시아주차장에 있으면 시동은 겨울에 제가 거의 한 1개월 넘게도 세워놨는데 그렇게 뭐 안걸린다거나 그러지는 않더라고요. 일발이죠. 아침에는 조금 이렇게 RPM이 올라가는 거는 정상입니다. 워밍업이 되기 전까지는. 확실히 새장갑이라 그런지 이게 느낌이 조금 불편하네요. 아직은. 뭔가 기미나지 않고 조금 무딘 느낌이라서 이런 장갑 끼면은 간혹 조금 위험이 있어요. 너무 새장갑 끼 있을 때. 그리고 날씨가 추울 때는 타이어 밖에 바람이 좀 빠지기 때문에 코너링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좀 꿀렁꿀렁하게. 역시나 조금 거의 한 2주 정도 추운 날 세워놨기 때문에 바람이 좀 많이 빠진 것 같네요. 그렇지만 여기서 출근하는 거리가 그렇게 멀리 않기 때문에 그냥 오늘은 가보고 올까 합니다. 그리고 또 가게 가면은 그 무선으로 충전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저희 라면 가게까지 여기서 저희 집에서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원래 겨울 바이크 탈 때 가장 기분 좋은 게 춥기 전에 내리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딱 그 정도 거리가 아닌가 저희 가게가 지금 실은 마이크를 테스트하려고 지금 헬멧에 심어놨는데 이게 지향성 마이크는 아니에요. 기존에 제가 뜨던 소니 마이크라서 아마 바람 소리가 많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좀 아니다 싶으면 뭐 보야마이크나 지향성 마이크로 헬멧 안에다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제 거 지금 쓰고 있는 하이바가 이게 클래식 풀페이스라서 바람이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실제로 벨도 써보고 벨블릿도 써보고 여러가지 클래식 헬멧들 많이 써봤는데 진짜 말 그대로 감성으로 쓰는 헬멧이지 뭐 안전이 그렇다고 해서 없다는 건 아닙니다. 안전통과 다 된 튼튼한 헬멧인데 어떤 주행풍이나 여러가지 면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풀페이스 헬멧보다는 그런 주행풍이나 여러가지에는 취약하죠. 아무래도 감성 그 하나로 쓰지 않을까 디자인 감성 뭐 이런 거 확실히 이게 새 정답이라 그런지 둔해요. 클러치 할 때도 쓰러트를 당길 때도 마찬가지고 오랜만에 이렇게 또 한 거의 2주 만에 이렇게 또 타고 나오니까 상쾌하네요. 그리고 또 제가 내복을 잘 안 입는데 바지에 내복까지 입고 위에는 뭐 따뜻하게 자켓을 입었고 또 장갑도 건틀렛 장갑이라서 이게 바람이 타고 지나가잖아요. 속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제가 생각한 것보다 상당히 따뜻한데요. 그리고 또 스마트폰 터치 기능까지 다 있어가지고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신호 받으면 거의 뭐 이제 쭉 가게까지 간다고 보면 되는 건데 상당히 가까운 편이죠. 수도권이나 서울 사시는 분들은 출퇴근 거리가 보통 길잖아요. 그런 거에 비하면 이렇게 또 지방 사는 사람들의 또 특권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아주 세게 달리면서 테스트를 해야 얼마나 이게 마이크가 성능을 발휘하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상당히 시끄럽게 바람 소리가 좀 많이 들어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가끔 지인분들이 라면집 일본 라면집을 운영하는데 이렇게 일찍 출근을 하느냐 이렇게 많이 궁금해 들 하시더라고요. 근데 라면집이 실질적으로 라면을 만들어내는 거는 금방금방 만드는데 그 만들기까지 그 밑재료를 준비하는 시간이 있어요. 특히 아침에는 야채 가게에서 채소도 사야 되고 싱싱한 채소도 그리고 또 정육점도 갈 일이 있으면 또 가야 되고 또 아침에 끓여야 될 것들 또 끓여야 되고 또 라면을 끓이기 위해서는 또 물을 끓여야 되잖아요. 해면비라는 큰 기계의 물도 데펴야 되고 여러 가지 아침 시간에 바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저는 가게를 7시 반 정도면 도착을 하게 항상 그렇게 해왔어요. 한 6년간을요. 뭐 프랜차이즈가 아니기 때문에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재료가 다 오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뭐 반가공한다거나 데펴서 바로 나간다거나 이런 시스템인데 저희는 하나부터 열까지 다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고 또 그리고 요걸래 또 일본 여파가 아무래도 좀 있다 보니까 타격이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근데 저희는 진짜 재료 100% 다 제가 직접 금방 지나왔던 그 시장 재래시장에서 다 싸가지고 다 만들기 때문에 100% 한국 사람이 100% 음식을 만들고 있습니다. 한국 음식을 단지 그냥 그 음식의 종류가 일본 음식이란 거죠. 그냥 그렇게 좀 너그럽게 생각해 주시고 또 군산 경기가 굉장히 좋지가 않습니다. 뭐 GM대우나 현대중봉업이 철수를 했기 때문에 많이들 힘들거든요. 근데 뭐 관광객들이 오는데 관광객들은 대부분 뭐 정해져 있잖아요. 딱 가는 데가 그렇기 때문에 일반 이렇게 로컬 음식점들이 상당히 많이 힘든 계절입니다. 조금 더 너그럽게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이 신호만 건너면 저희 가게입니다. 생각보다 금방 오죠. 저희 가게 바로 옆에가 그 유명한 지린성입니다. 하루에 500명 출고는 여기 군산 사람은 가지 않습니다. 여기가 지린성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가 자 삼학동 호랭이가 운영하고 있는 라면집입니다. 이쁜가요? 항상 내릴때는 일단으로 해주세요. 가게 예쁜가요? 사람들이 무슨 이 동네와 어울리지 않는 가게라고 하는데 직접 제가 디자인을 참여했습니다. 이거를 만들 때 자 이제 또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위해서 그만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추운 날씨 감기 조심하시고요. 건강하세요. 지금까지 삼학동 호랭이였습니다. 지금까지 삼학동 호랭이였습니다. 자 이제 삼학동 호랭이였습니다.